2022년 가을, 서울 여의도 회의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물건을 옮기고 있다 보지라시피 여기에 쌓인 키트를 다 사줘야지만 공간도 나갈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주황색 흡수 패드가 4개, 감수 패드가 2개 그렇다! 이건 바로 베이직 고걸스 생리대 키트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시간에 방흡수 패드 만들었어요 저는 흡수 패드를 만들 건데요 이 면에서 7mm 들어간 쪽에다가 점을 찍고 선을 쭉 구워줘 그 상태로 그냥 그 선을 따라서 박음질하면 되는 거야 설명이 끝나자 학생들이 단체로 바느질을 하는 진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서툰 솜씨지만 진심을 다해 바느질을 하는 학생들 손편지까지 더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기특한데 베이직 포걸스 생리대 완성! 다시 여의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나 둘 포장이 완성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생리대 키트는 이제 어디로 보내지는 걸까? 아프리카 전비야 월드비전의 상자가 쌓여 있다 서울에서 보낸 바로 그 상자다 차로 실어온 상자를 사람들이 소중히 옮기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신난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상자가 옮겨진 곳은 바로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다 아이들에게 생리대 키트가 전달되고 아이들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따뜻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생리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고 소녀들을 지키는 착한 생리대의 여정이 오늘날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저희는 이렇게 사실 아무 불편함 없이 생리하면 생리대 쓰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또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없다는 것이 충격받았고 잘 사용해서 그래도 전보다는 편하게 이 기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잠비아에 있는 친구들아 나 같았으면 학교 생활도 힘들고 벌써 절망하고 우울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학교 생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 내가 서툴지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잘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희망 잃지 말고 학교도 열심히 가고 항상 응할게 전세계 소녀들의 기본 권리를 내 손으로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2023 베이직포걸스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를 지금까지 베이직포걸스였습니다 めて 말씀을 해주셔서 자주쇼하면 이렇게 оме 감사합니다. 베이징 보즈! 베이징 보즈! 베이징 보즈!